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수교당은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을 위한 인성교육 리더십 과정을 열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교당 이명륜 교무를 전화로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면 선생님께 혹은 부모님께 때로는 교무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또래 상담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기에는 아시다시피 부모보다는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친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부모 상담보다는 또래를 통해서 공감도 없고 정서적인 안정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법, 공감하는 법, 상담 기법을 이 마음공부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인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체험 위주로 하는 과정활동에 장을 열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원불교 여수 마음학교가 드보리라는 청소년 자원봉사 터전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 점수와 함께 인성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여수시 교육청에 제출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법과 일치가 되어서 각 학교로 정식 전자 공문을 보냈고 각 학교에서 정식 공고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죠. 네 일반적으로 마음지도사, 인성교육지도자라고 하면 출가하신 교우님들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제가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제가 교화를 한 30년 하면서 사실 설교만으로는 교화는 한계를 느끼던 차이에 참 제가 교수님들에게 마음지도자 교육을 받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3년 전부터. 한 30여 명이 모여져가지고 원강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원강대학교 마음인문학 부설여수 마음학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던 차에 정부 시책과 맞아서 원강대학에서 주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 후에 이념과 사상에 관계없이 종교와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무종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교인들도 왔거든요. 낙원 세상 이루는데 또 하나 할 일을 하자라는 그런 동기가 우리 제가 교도들하고 같이 통했기 때문에 이런 동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역주민과 이웃종교 교도들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원불교 교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원불교 인식에 대한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에요. 각 학교, 또래 상담 같은 거, 평생 교육원, 또 이렇게 교당에서 마음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도들, 또 지역 주민들이 드나들다 보면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섭니다. 네 여수교당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여수 마음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을 꾸준히 했어요. 지도자, 교육만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제가 교도님들이 이 대중사님 마음 공부법을 세상에 전파를 해서 마음 지도자가 직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2기 모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힐링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여수도 자연환경이 매우 빼어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수와 여수교당을 자랑할 시간을 조금만 드릴까요? 여수는 제가 여기서 부임해서 4년 이렇게 사는데 거울려 짜잖아 아름다운 여수 365개의 섬으로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정말 자연 풍광이나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워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 1위에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요양센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맞아서 그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서 힐링도 하고 영혼도 맑히고 이런 것들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말에는 펜션들이 하여튼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비고 그런 곳은 많이 찾아드는 곳이 바로 여수다. 이 여수가 모체가 되어서 마음 학교도 더욱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을 씻기우는 곳이 여수다. 어서 오십시오. 그쪽으로.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여수입니다. 여수교당의 청소년들이 여수의 자연한 환경과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수교당의 소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